7월 3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 이아 나스, 873회에서는 옥주연, 안현모, 어반자카파 조연아, 오마이걸 승희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이날 조연아는 자신의 목요일 밤에 초대한 화려한 게스트들을 자랑스레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을 초대했지만 후에는 홍보를 위해 신혜선, 정여원, 주원, 임시원, 박재범 등이 출연하게 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조연아는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으로 수지가 출연한 회차를 꼽았습니다. 이때 조연아는 수지의 앞니 플러팅이 이슈가 되었던 것을 언급하며 김수연 씨, 변우석 씨도 따라하셨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조연아는 수지에게 미안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저기 시키니 애가 귀찮겠구나 라며 절친인 수지를 위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해서 수지도 편해졌다며 앞니 플러팅이란 것이 수지의 편의를 돕는 방법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연아의 발언은 MC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라디오스타의 이날 방송은 다양한 게스트들의 활약과 함께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으며 조연아의 진솔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가수 조연아가 최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서 김수연과 변우석이 자신의 앞니 플러팅을 따라한 사실을 고백했다. 조연아는 이 앞니 플러팅이 수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연아는 이날 방송에서 김수연 씨와 변우석 씨가 제 앞니 플러팅을 따라하셨다며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어 수지에게 미안하다고도 솔직히 털어놨다. 여러 사람들이 제 앞니 플러팅을 따라하니 애가 귀찮을 것 같다며 절친인 수지를 위한 마음을 토로했다. 앞니 플러팅은 최근 여러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매력적인 포즈로 특히 수지의 경우 이를 통해 유명세를 한층 더 높인 바 있다. 조연아는 많이 해서 수지도 편해졌다며 앞니 플러팅이란 것이 수지의 편의를 돕는 방법임을 설명했다. 이날 라디오스타의 방송은 다양한 게스트들과의 활기찬 대화 속에서 조연아의 진솔한 고백이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연아의 발언은 MC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관심을 자아내며 방송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조연아 감사합니다.